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다른 성서부문은 양쪽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간다는 고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원에 관한 예수님의 발언은 배우 논쟁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말씀을 하셨겠는지도 논쟁거리고 서사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낙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자본의 예수님은 죽음을 기쁨, 죽죄, 해방의 사건으로 반기면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는 매우 평안히 죽어간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라고 봅니다 바올도 죽음을 죄의 싹시라고 보면서 죽음을 우리가 반겨야 할, 기뻐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매우 괴로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죽음 이해에 근거해서 볼 때 영혼이 불멸하며 그 불멸한 상태로 사회의 행복 한 나라로 간다고 하는 이런 이론 헬라적인 이율로는 덜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불멸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신약성서, 특히 예수님의 영생신학의 기본이라는 것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를 나타내는 언유들이 성경에는 다소 있습니다 죽음 자들이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소 나타나는데 이를 근거로 쿨만은 크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국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다 그들은 잠자는 상태로 크리스도와 함께 있고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쿨만은 또한 헬라 사상과 유사한 개념을 차용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영혼 불멸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스카 쿨만도 죽은 자들이 바울의 말대로 벌고 벗은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료된 구원의 상태, 평화의 상태,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헬라적인 연론적인 영혼 불멸과 선을 꺾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신교신학, 특히 변정법적 신학은 영혼 불멸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혼 불멸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죄인의 교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인간의 기대는 죽음까지 넘어서리는 인간의 절대적인 자기주장, 자기능력, 영혼 불멸의 능력을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환이 꼭 드러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보들이 주장한 영혼 불멸은 하나님의 창조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기 의지로 불멸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개몽주의 철학과 독일의 감염주의에 맞서서 변종법적 신학자들은 왕강에 저항하면서 영혼 불멸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영혼 불멸을 인간의 도덕성의 요청으로 윤리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의 요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마니얼 칸트는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멸성을 인간의 도덕성 위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입당해서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죽는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험으로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불멸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선에 대한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요청하는 유실론, 불멸을 요청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불멸을 증거했다기보다도 입증했다기보다도 인간의 도덕성은 결국 불멸을 요청한다는 것이고 불멸을 제공하는 하나님도 요청한다라는 의미에서 특히 칸트의 철학은 인간의 도덕성의 결과로 선한 존재는 결국 불멸해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인 명제로 제시했는데 이것을 변증불적 신학자 칼바르토와 같은 사람들은 열들이 반대하고 공격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토는 영원 불멸을 통한 영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영생 새로운 창조를 통한 영원한 증명을 기대했습니다 바르토는 죽은 후에 인간이 영원히 마치 무덤 위로 날아서 몸을 벗어나서 무덤까지도 벗어나서 마치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고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은 이것은 이교적인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전인으로서 살다가 전인으로서 완전히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죽음 후에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 속에서 죽은 자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창조하신다고 바르토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정체성, 영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므로 신정통주의자 특히 바르토의 종말론의 중심은 불멸의 영혼, 그 영혼의 행복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신앙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틸리도, 파울 틸리도 사후의 생명이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이론을 통속적인 플라토인주의라고 보고 배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특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두 번째가 존재가 아니라 낡은 것의 변화이듯이 부활도 옛 현실과 대립되는 두 번째 현실의 창조가 아니라 옛 것의 변화이고 옛 것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부활이라고 틸리리는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교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진기한 이론을 주장하는데요 그것을 이른바 죽음 속의 부활, 부활이 죽음 속에서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카톨릭 신학자들은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새로운 해석의 관점은 죽음 속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지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 곧 예수는 부활에 대한 참들을 희망합니다 몸을 떠난 불멸의 영혼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크리스도와의 전인적인 상임을 소망하는 것이 크리스도와의 소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영혼 불멸론 영혼과 몸의 이혈론을 여기서 분명히 배력하고 비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영혼 불멸으로는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면 이 카톨릭 신학자들은 죽음 속에서 전인이 몸과 함께 전인이 영혼은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굳이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고 서로 동일한 특징을 띄는 것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음 속에서 완성되는 소망입니다 게르하르드 로펜그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속에서 심판과 동시에 부활도 개범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 속에서 자신의 종말만이 아니라 세계와 모든 역사의 종말도 개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시간을 뒤로 남김으로써 모든 역사가 죽음과 함께 동시되어지는 것이 되고 종말을 맞이하는 한순간에 역사도 종말에 이르고 한순간에 이르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역사적인 존재라면 그의 역사적인 존재와 더불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역사도 한 개인과 더불어 점차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보편적인 종말은 기나긴 수평적인 시간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 속에서 수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로펜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인의 세계관 땅 위에 사는 인간과 땅 밑의 지옥 혹은 서울 음부 혹은 저 하늘 위에 하늘의 보좌와 같은 삼청적 세계관은 고대인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보았듯이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미래의 죽은 자들이 예수교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도 어떤 고대의 역사론적인 사상이 아니냐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고대의 진화적인 장제다 어떤 시간이 먼 연장 속에서 미래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죽음 속에서 즉각적으로 부활한다라는 신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적인 우주관만이 아니라 묵시록적인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세계관도 고대의 진화적인 세계관이고 오늘날 그것은 또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고 개개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통한 부활이 아니라 개개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부활에 참여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죽음의 시간은 사람들과 고대인들과 현재인들 앞으로 또 사람들이 태어나 죽어야 할 때 모든 개개인의 죽음의 시간은 떨어져 있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미 시간이 전개되는 것이고 동시에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혼 속에서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는 결국 개별적으로 부활하지만 결국 모든 자가 영혼 속에서 한순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개아르토로 핑크는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 그레사케에 따르면 죽음 속에서 영혼은 육신과 분류되어 하나님에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육신이 영혼을 따라서 또 부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레사는 죽음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신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며 시체가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체는 분명히 이 땅에 남겨놓고 새로운 존재로 마치 꽃이 속에서 나비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공간적인 변화를 경험하듯이 인간의 시체는 분명히 이 세계 속으로 남겨놓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부활하여 영식에 참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전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자체가 세계 자체이기 때문에 인체의 죽음을 통하여 세계도 동시에 서서히 완성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체의 실제가 전 우주가 사람 속에서 충만히 이르는 과정인데 이것은 개개인의 죽음 속에서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영혼을 향하여 들어가는 같은 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잠정적이나마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해서는 아무도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난 존재는 없고요 예수님만이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삶처럼 죽음도 사실 신비한 것입니다 삶이 언제 어디서 왔느냐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신비하듯이 죽는 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과 탄생처럼 죽음과 싸워도 신비한 것이고 하느님의 주권과 하느님의 통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공한 모든 이론에 어떤 하나의 이론을 여러분에게 더 우월하다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국민 행호라는 뜻도 있고 죽음의 이론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신비스럽고 여전히 열려있는 어떤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인에게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이지만 하느님은 죽음의 한계이십니다 이것은 칼바르트에 유명한 문장입니다 하느님은 죽음 너머에도 계시고 삶 속에서도 계시지만 죽음 너머에서도 계시고 또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 삶에서 죽음이 극복될 수 있었고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과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어떤 상태로 언제 분명히 일어난지에 관한 시간 계산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비한 영역에 있고 인간의 완전한 현명과 논리의 영역에만 갇혀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래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사변적으로 추측하기보다는 여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믿고 모든 생명과 죽음과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담담히 살고 담담히 죽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죽어가는 그리스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전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것으로서 이신경 교수의 조신학 강의 결국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 부족한 책, 조신학 입문 이 책을 최대한 도로 요약하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분은 이 책을 사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실생사에서 세번째 정보한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쓴 책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는 이 교의학입니다 디오로그 펠만의 교의학 그것도 역시 신앙과 실생사에서 나온 책인데 최근에 조신학 입문 개론, 교의학 개론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책은 굉장히 좋은 다른 책을 압도한 만큼 풍부한 내용과 다양한 개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여기서 얻기보다는 많은 신학적인 질문과 또 해명을 여기서 듣고 공부하는 좋은 참고수록 교제로서 이보다 더 나은 책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애독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보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한 이 조신학 강의를 맺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무엇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될지는 기도하고 준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시거나 방금 소개한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적 확신, 신학적 지식도 날로날로 크게 크게 세워져 나가면서 여러분의 내 인생 사료와 신앙 생활에 적지 않는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생스럽게 작은 돈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경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튜브 강의했던 보람이 클이라고 믿습니다 형연아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질문을 남길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인간의 종말과 완성으로 제 조신학, 신경인 교수의 조신학 강의도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원에 조신학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사업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는 제 지식 나눔의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소개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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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